자, 335번. 자, 이번에 의문문이다. 의문문. 자, 너는 필요하니? 주어고 얘가 동사겠죠? 그 다음에 누군가, 누군가가 누군가는 summon 하면 되겠지? Do you need summo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너의 질문에 답변할. 자, 답변하다가 동사, 너의 질문에 가. 이게 목적어야. 근데 answer는 무엇을 답변하다라기보다는 무엇에 답변하다. 이건 애자가 붙어있긴 하지만 목적어다. 그 다음에 뭐뭐 할이니까 또 무슨 표현 써야 돼? 투부정사야, ENG야. 생각해보세요.